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사입니다. 오늘은 저는 지뢰를 정말 잊고 싶어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지뢰를 정말 잊고 싶어요. 진짜. 그래서 여기 한국시는 여러분에게 눈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그리고 시 제목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끌게요. 여러분들도 이끌 수 있습니다. 같이 이끌 수 있어요. 3이 힘들어 지칠되면 나는 어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. 그러면 재임이 생기고 3의 짐이 가벼워집니다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.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살되면 나는 어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. 그러면 슬픔이 엿떠지고 아픔이 질려됩니다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. 조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어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. 그러면 조절에 늪에서 봐줘 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새게 됩니다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한국어 잘못되요. 근데 저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화이팅! 아무래도 고맙는데요.